오늘은 제가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책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게 총 47권인데 당근마켓이라고 어플리케이션 통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중고물품들을 싸게 파는 어플에서 총 12,000원을 주고 이 47권의 세계문학, 한국문학 전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12,000원 믿기지 않으시죠? 책의 상대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 하나씩 책의 제목들을 보면 제가 읽고 싶고 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바리 부인도 있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있고 어린 왕자, 난중일기, 김유정의 봄봄도 같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실크로드, 한중록, 테스, 그 다음에 이반데니 소비치의 하루 같은 세계적인 문학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운몽, 아큐정전, 햄릿, 파블로프의 곤충기, 폭풍의 언덕 정말 제가 유년 시절에 너무 열심히 읽었고 감동받았던 책들인데 다시 읽어보게 돼서 아주 지금 설레고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홍글씨, 그 다음에 동방견문록, 비상한가, 러브레터, 여자의 일생, 김유정의 작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된 것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12,000원에 47권의 책들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뭔가 또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이제 지낼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 당근마켓이 굉장히 유용한 그 물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검색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어서 오늘 아주 행복합니다 구운몽도 있네요 네, 이것들을 잘 읽고 또 마음의 양식을 하겠습니다